사랑이란 게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설레임보다는 편안함이 자리 잡나요 설레임이 없는 사람 편안한 만남은 사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그대여 오늘 내가 말해줄게 그댈 향한 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허나 말해줘야 한다면 들어봐요 그녀가 곁에 없다면 그녀가 곁에 없다면 코끝이 시려지는 게 그녀는 영원한 사랑 떨어져 있어도 난 너를 이해하고 믿어주면 영원히 널 닮아가며 너만을 사랑해야지 음악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허나 말해줘야 한다면 들어봐요 그녀가 곁에 없다면 그녀가 곁에 없다면 코끝이 시려지는 게 그녀는 영원한 사랑 떨어져 있어도 난 너를 이해하고 믿어주면 영원히 널 닮아가며 너만을 사랑해야지 설레임이 없는 사람 설레임이 없는 사람 편안한 만남을 사랑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그대여 오늘 내가 말해줄게 한 번밖에 없는 사람 한 번밖에 없는 사람 영원한 만남을 사랑 그녀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대여 오늘 내가 말해줄게 그래서 사랑을 사랑하는 너를 사랑 KBS